아이고 비도 추적 추적 어이 미식어임서 이 사람 어디 가시냐 어이 아이고 미식어임 아님 수다기 미식어임게 그저 비도 출출하게 오고 입도 출출한 뒤 저 중국집이 미식어오설 시켜먹죠 에이고 이하방은 그저 아침 겸 점심 먹은 돌아진지 몇 시간이나 되찌게 훔치게 이딴 저녁먹음이 말주 미식어 시켜먹으면 불러먹으면 할 일이 꽈기 나 돌아앉지 않은 과짝하게 앞뒤에 앉아있어 무사 돌아앉아서 나 아니게 이제 호살리시민 저녁인치킥 먹음이 말주 이 사람아 저녁은 저녁이고 출출러민 미식을 또 불러먹을 말이 꽈기 저 중국집이 저녁 금식으라 중국술 토크코싱 하는거 또량주도 혼팽 시키고 케연게 나지 혼자 먹음 이거 밥으로 먹자는게 아니고 날도 영어고 케관한 그저 주루타연 그저 오늘 어땅이은 놈들은 이런 날 집이서 어디 외출들도 아니하고 다 집이들 이집만 하는데 이 아방 오늘 어땅이은 건수가 어서 논한 주루타연 그 혼전하고 정행인도 중국집 중국집 해가면 그 참 희한한 사람이라 인혁은 보면 노미집 여청들은 우리 서방은 집이서 먹현만 하면 1년 365일로 하니 그저 소백일이라도 문짝문짝 하니 바치켰느니 아 집이서 혼잔 먹혀내도 소름을 그저 영 잡아 자바 자바 아방 나마를 들읍서 아니 백기 뛰서 먹지 아니 가당우당 헛덩허당 그저 혼전하고 정행인 집이서 먹혀내미 나가 양 점 돈 뱉고길 해 양 안내나 점 아강발을 쏠방 안내나 나 점 산방에서 일참 먹응 방에 들어왔 이차로 난 물만두고 정행인 아방신대 안낼생각이 수다기 그저 일내시면 부르부르 백기 뛰서 먹당 어떤 이윤 백기 뛰서 먹을 일내시면 집이서 먹혀내는 저 서방신대의 술상초령 바칠각시가 세상 어디에 이삼지 그냥 누가 바칠해냅나 불렁먹혀냅지 이사름아 음석이란게 그 분위기이란게 쉬었어 그 옷 아참 오뎅이래 어묵은 질내서 먹어야 되는거고 이사름아 고고 이거 가끔 이 중화요리는 말이여 저 당구장이나 집에서 불렁 먹어도 또 진미가 나는 것이고 요걸 먹으면 또 얼큰한 국물에 꼬량주를 혼자 안겨뜨리민 그것도 뭔가 그 저 외국말로 밸런스가 맞는 것이여 이사름아 아이고 밸런스나 발라드나 양 나가 좀 짜장이나 이걸 시켜 밥으로 먹혀냅이 나 양 탕수육이 형이 다 시켜 안냈고자 요새 아이고 그 저런 것까지는 필요어서 요새 무슨 새 첨감이신건가 다들 이제 헌것 나 시켜도 안냈고 다만은 아방 영 하는 걸 보면 미식을 하면 점 이걸 식사로 생각해온 홍기어떵 먹으카가 아니고 아방은 헛살만 하면 뭔 그저 안주로 생각해온 홍장 쭉 크게 허구정하면 미식을 시켜 맹기라봐 긍허는 통해 나가 미식을 허구정 을 안얀거옹다 경허니까 인혁은 사름을 영 대화지게 바노니까 거여 사름을 굳자 크게 봐 이왕 출출냉 간식으로 미식을 먹으멍 이걸 보니까 반주로 혼산 조착 먹혀노는게 그게 경 대화진 일이라 대화 지나마나 이 방송 듣는 어른들도 답이 올거메 이제 아이고 답이 올게 나 말이 맞제니 사름아 아방말에 100% 공감허임쓰다 긍허져놈인 100개 떼서 먹는걸 호설주렴 1년 320일이라도 먹으멍 집이서 100개 떼 안나가지나 먹으케놈인 조추게 긍허용 안내주게 긍허주만은 그저 월요일은 미식어영 월요일은 안 미신거 먹고 화요일은 미식어영 낼몰인 또 갑작모임이고 굳자 크게 먹땅 어떤에인 100개 떼서 호로 안먹어지난 이 집에 아자 둠서 주루트 이한 미신 짜장이여 이거 국물이여 얘가 멍 꼬량주여 미식어영 그는 각시가 아이고 오늘날 날도 영무치고 컨디 그 짜장 시키고 그거 호나 불렁크 국물에 혼잔 자싶다 이거멍 그어떵 보드랍게 고라줄 각시가 세상어디 이 식구가니 나가 언제 짜장초잔나 짜장말은 고라보지가 아니라 짜장짜장 아이고 그냥 중간요리에 넣으면 짜장짜장 아이고 요새 요거 반석 나오는 집도 식구 크니까 짜장오나 요거 하나 시켜 반석 그자 그릇 두개에 갈락 먹으면 될 거나 해보지 마라 아이고 나 저 만두형 저 팔보채형 양장피형 난자완스형 해삼주스형 나 깐풍기여 깐초 새우여 다 불렁 안나 금에 술만 먹지 아니 개념이냐 난 주우쿠다게 백개 떼서 컝 술술술술술 먹응 집이서 고장 안장 술이 들어가고 술이 먹구장 없가기 그럼 미씨가 자꾸 깐깐 미씨는 깐 미씨가 깐 미씨가 깐 미씨 풍들어서 미씨는 뭐 시어터컨 소리 하지마는 그리고 이것도 짜장도 삼선으로 이것도 나 삼선으로 시켜갔네 컴해 꼬빼기로 어형 시켜갔네 컴해 술이랑 먹지 맙소 컴음이 나 풀렁 저 세트로 어형게 풀렁 안네 미씨가 이거 각씨를 그냥 구진사람 맹길지 마라 다 헤어 죽은거에도 아방봄생각 그형 집이 이실 때만이라도 몸생각은 집이 이실 때만이라도 술 조경 먹게 어젠 양 그 각씨의 심정을 호썰 이재랑 호썰 헤아립사 서방의 심정은 무슨 아니에요 그러면서 독리보감에도 남아있대냐면서 이사름아 좋은 안주에 요거 헌투어잔 쪼크게 보는거는 어 맞죠 장수허고 저 치매에도 치매 예방 치매 예방은 아닌가 좀 그건 좋은거에요 이사름아 약주 에너지 아니야 약주 알지도 못하면 콤아간 소리만 약주 적당히 먹어야 되고 아이고 동의보감이나 뭐나 난 양 아빵 아빵 집이서 또 술 먹는건 난 원치않아 에이 이낙지 ㅋㅋ 아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